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중 시세의 30% 수준으로 공급되는 해당 주택은 4개동 모두 30가구로,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와 오포읍 양총리길 등에 위치해 있습니다. 신청 자격은 지난달 말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, 결혼한 지 7년이 하지 않은 부부 중 기초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등입니다. 접수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,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